지난 10월 26일에 미국 2대 일간지인 워싱턴 포스트지에 한국 야구문화와 관련된 기사가 실렸습니다. 최애 팀인 키움 히어로즈를 응원하기 위해 야구장으로 떠나기 전 차세림 씨는 항상 그날의 출전 선수 명단을 체크하고 각 선수에게 특화된 안무 음원을 연습할 수 있게 유튜브 검색을 한다. 나는 주전 선수들의 노래는 알고 있는데 가끔씩 응원법이 잘 알려지지 않은 선수가 있어요. 라고 28세의 사무직 직원인 그녀가 설명했다. 선수들을 위한 노래와 춤을 함께하는 것은 재미있어요. 그건 팬으로서 우리가 하나로 결속된 느낌을 줍니다. 우리는 선수들이 우리 목소리를 듣고 힘을 얻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야구는 치고 달리고 아웃되는 것 이상이다. 그 경기들은 시끌벅적한 락 콘서트와 비슷하다. 필드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관중석에 미친 듯한 에너지에 비해보면 부차적인 것 같다. 사람들은 그들의 집단적 공연에 완전히 몰입해 있어서 호각소리가 파울볼을 알릴 때만 에어기타를 치다가 위를 올려다보거나 필요하면 몸을 웅크린다. 치어리더들과 마스코트들은 각 선수들의 특화된 노래로 관중을 이끌고 그의 동반된 몸짓을 팬들에게 상기시켜주는 응원단장을 따라서 몸을 흔들고 춤을 추고 박수를 친다. 노래들은 보통 한국과 미국 히트곡 들이다. 오래된 히트곡들 중에는 해피투게더 나 렛츠 트위스트 어게인 같은 게 있다. 이것들은 게임에 매우 핵심적이어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도중에 이것이 금지되었을 때 어떤 선수들은 그 소리가 없어서 집중하기 어렵다고 불평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부분 팬들은 가이드가 필요하지 않다. 그들은 이미 곡들과 단계들을 숙지하고 있다. 그들은 메이닝 일어선다. 미국 야구의 7이닝 스트레칭이 필요 없다. 팬들의 그 모든 열정은 확실히 눈에 뗍니다. 라고 전주한 미국 대사인 마크 리퍼트는 말했다. 그는 한국 야구에 대한 열정이 매우 많이 알려져서 야구장에 가면 사람들에게 사진을 찍자고 요청받는다. 그는 최애 팀인 두산 베어스의 응원법을 비디오를 보고 준비한다. 당신은 이 정말로 매력적인 게임을 즐기면서 동시에 거대한 콘서트에도 있는 셈입니다. 팬들은 각 선수들의 응원곡을 숙지해오죠. 이 게임에서 보이는 열정은 뿌리가 깊다. KBO는 1982년에 독재자 전두환이 창설했는데 그는 3년 전에 권력을 잡은 군장성이었다. 1980년에 피비린내 나는 민주화봉기는 새 정부에 반하는 시위를 촉발시켰다. 전두환은 대중의 관심을 정치에서 돌리려는 노력으로 문화개혁을 도입했고 스포츠는 그 관심전환 전략 중 하나였다. 1982년에 한국에서 프로야구 리그를 만들었다. 그리그는 한국 고교야구의 강력한 팬 기반을 이용하였는데 한국전쟁 이후로 1970년대 동안 산업화가 지속됨에 따라 단체 응원이 인기를 얻어가던 중이었다. 단체 응원은 직업이나 다른 기회를 찾아 도시로 이주한 한국인들이 고향에 대한 향수를 표출하는 방법이었다고 용인에 있는 단국대학교 스포츠 매니지먼트과 교수인 전용배는 말했다. 실제 치어리더들은 1980년대 스포츠 리그들의 출연과 함께 등장했고 1990년에 팀들은 그것을 중심으로 마케팅 전략을 발달시켰다고 전 교수는 말했다. 2000년대 초반에는 각 선수들의 특화된 응원이 시작되었다. 전 교수는 한국 프로야구는 집단적이고 열정적이고 활동적입니다. 그것은 또한 공감적이기도 합니다. 한국인들은 흥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함께 열정적으로 노래하고 응원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응원 문화는 야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경기장에서 야구를 즐기도록 만들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키움 히어로즈의 팬인 조영빈 씨는 가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경기를 보며 승리나 실패보다는 관중석에서 팬들과 함께 응원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토요일 케이티 위즈와의 플레이오프 최종전에서 조 씨는 단 한 가지만 원했다. 아내와 경기장 밖에서 팀 유니폼을 입는 것을 서로 도와주면서 그는 나는 온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선수들이 이기기를 응원할 겁니다. 라고 말했다. 9회 초에 히어로즈는 4대3으로 이기고 있었다. 경기장 위즈판들 쪽에서는 노래가 울려퍼졌다. 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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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쳐 쳐 홈런이면 더 좋고 반대편에서는 히어로즈의 응원단장이 군중들에게 더 크고 강하게 소리치도록 촉구했다. 스트라이크 아웃 스트라이크 아웃 모두가 소리쳤다. 관중석은 아마도 무승부로 끝났을 것이지만 운동장에서는 히어로즈가 마침내 이겼다. 한국 시리즈는 다음 달에 열릴 것이다. 기사는 트리닝에 하는 스트레칭이 필요 없다고 말하네. 난 한국에서 야구를 봤는데 내가 정확히 기억한다면 트리닝에 스트레칭이 있었어. 하지만 그건 팬들이 응원하는 동안 필드에서 선수들이 하는 거였지. 한국 야구에 대해 흥미로운 점 한 가지는 관중석에 젊은 여성들이 많다는 거야. 약 100만 명의 젊은 남자들이 군대에서 복무하고 있는 동안에 많은 젊은 여성들이 뭐랄까? 그들은 야구장에 간다고. 히움 히어로즈의 팬인 조영빈 씨는 가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경기를 보며 승리나 실패보다는 관중석에서 팬들과 함께 응원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토요일 케이티 위즈와의 플레이오프 최종전에서 조 씨는 단 한 가지만 원했다. 아내와 경기장 밖에서 팀 유니폼을 입는 것을 서로 도와주면서 그는 나는 온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선수들이 이기기를 응원할 겁니다. 라고 말했다. 9회 초에 히어로즈는 4대3으로 이기고 있었다. 경기장 위즈판들 쪽에서는 노래가 울려퍼졌다. 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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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쳐 쳐 홈런이면 더 좋고 반대편에서는 히어로즈의 응원단장이 군중들에게 더 크고 강하게 소리치도록 촉구했다. 스트라이크 아웃 스트라이크 아웃 모두가 소리쳤다. 관중석은 아마도 무승부로 끝났을 것이지만 운동장에서는 히어로즈가 마침내 이겼다. 한국 시리즈는 다음 달에 열릴 것이다. 기사는 트리닝에 하는 스트레칭이 필요 없다고 말하네. 난 한국에서 야구를 봤는데 내가 정확히 기억한다면 트리닝에 스트레칭이 있었어. 하지만 그건 팬들이 응원하는 동안 필드에서 선수들이 하는 거였지. 한국 야구에 대해 흥미로운 점 한 가지는 관중석에 젊은 여성들이 많다는 거야. 약 100만 명의 젊은 남자들이 군대에서 복무하고 있는 동안에 많은 젊은 여성들이 뭐랄까? 그들은 야구장에 간다고. 맞아. 그건 대중의 관심을 돌리려는 정부의 굉유한 술책이지. 하지만 한반도 북쪽에서는 그런 것조차 없어. 한국에서도 경기를 해본 적 있는 마이너나 메이저리그 선수들한테 댓글이 달리면 흥미로울 텐데. 팬들이 그렇게 참여하는 게 게임에서 어떤 효과가 있을까? 난 80년대에 도쿄에서 살았고 여러 해 동안 상당히 많은 게임을 보러 갔어. 세이브 라이온즈, 타이오 웨일즈, 오사카의 한신 타이거즈. 모든 일본 프로팀은 경기 내내 응원하는 팬그룹이 있고 그들은 절대 멈추지 않아. 이게 일본식이지. 팬들은 아주 조직적이고 경기 전에 응원을 연습하러 모이기까지 해. 난 내년에 한국에 갈 건데 이래서 3경기쯤 보러 가길 기대하고 있어. 미국에서 야구를 본 적 있지만 난 특정 경기작의 팬이지 특정 팀의 팬은 아니거든. 한국에서 경기를 보는 건 재미있고 저렴하기도 할 것 같아. 흥미롭게도 저 비기오들, 기사에 비기오 클립이 있음에 나오는 관중들은 미국 관중들보다 훨씬 젊어 보이네. 아마 이게 야구장의 젊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방법이지 않을까? 하지만 그래도 난 경기 내내 일어서 있지는 않을 테야. 야구 관람은 내가 한국에 있을 때 가장 좋아했던 일이야. 서울 경기장은 거의 매일 시즌 중에 경기가 열리기 때문에 내 팀이 경기장을 공유하거든 구경 가기 정말 좋지. 일반적인 미국 야구 관중들을 생각해보면 이건 수입하기 힘들걸. 고관절 탈구 환자들로 응급실이 넘쳐날 거야.